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ASL 시즌 7 레체바 포항 스틸러스의 맞대결을 지금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설의 오르시아입니다 참 오르시아 레체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7위로 리그 6위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반면에 포항 스틸러스는 플레이오프 진출 안전권을 위해서 야미보이즈 아약스 그리고 하나와 약 4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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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자 스콜스 뒤쪽으로 제주 에사 스콜스 제주 스콜스 제주 아 디콩아 디팡 디팡 이거 디팡 디팡 네 디팡 조심해야 돼요 스티비로 스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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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해설을 하니까 강아지가 시끄러운지 저를 떠났습니다 자 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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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아 대찌 대찌 이걸 놓치네요 자 스콜스가 달려오겠습니다 자 병장로입니다 스콜스 아 네 좋네요 자 라이언 이쪽으로 슈딩 망아내입니다 킹 아 나쁘지 않아요 됐지 자 킹 채팅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채팅하려고 있어요 제주 이쪽으로 백업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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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크로스 올립니다 에사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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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박힙니다 자 3백을 보여주고 있는 레츠업 자 뺏어냈어요 뺏어냈어요 아하 자 좋아요 자 슝 네 자 뒷방으로 다시한번 뒷방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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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체바 선제골 렛체바 1대0 쏘 입니다 렛체바 1대0 리드를 가져가면서 일단은 스콜 1대0 입니다 자 코스에 병장리 통해 있고요 자 렛체바 병장축구가 맞힙니다 제주 어 이거 이거 회사 라이언 아래쪽으로 됐지 킨 자 제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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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갑니다 스콜스 자 다시한번 3패! 병장이 지금 약간 상대 수비가 견제당하면서 상병축구가 되었습니다 자 갑니다 배고 좋아요 좋아요 스코올스 스코올스 라이온 라이온 스코올스 베이컨 베이컨 스코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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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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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 됐지 스코올스 스코올스 구석벌에서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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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 구석벌에서 스코올스 한 판 대결 구석벌에서 자 갑니다 갑니다 짠 짠 짠 짠 에서 제주 병장 놀이요 병장 놀아요 병장 놀인데 지금 학원에 시간 없으신거 보세요 킥 좋아요 라이온 됐지 아 레이크 살짝 있어요 됐지 아래쪽으로 자 베이컨 라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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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전반전 라이온 자 이렇게 후반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전이 진짜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전이 진짜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주 선수가 위대비로 가고요 에서 선수가 수비로 갑니다 자 대찐은 그대로 공격을 하고요 자 쪽으로 킨 킨 제주 제주가 킨 제주가 킨 오 대찐 자 저쪽으로 오 관찰이 위협주의 장면을 만들어냈던 대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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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 좋아요 후반 들어와서 갑자기 봄이 좋아졌어요 후반 들어와서 봄이 괜찮아졌어요 대찐 대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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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으로 회사 회사 하아 자 자 이거 늘 하던대로 병장을 걸었으면 잘한다 아리쪽으로 라이온 자 킹 킹 자 제주 됐지 라아 라이온 자 합초 자 됐지 됐지 스피드 마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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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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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사 에사 자 대찜이 초록 자 백헌 대찜 자 아 겹치는데요 살짝 겹치는데요 살짝 겹치는데요 대찜 대찜 과연 대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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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사 대찜 대찜 구석벌에서 하나의 단물이 하나의 단물이 하나의 단물이 아 지금도 3병축구가 되었고요 1병축구가 되었어요 그냥 대찜 자 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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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보안을 자 다시 한번 백헌 라이온 렛츠가 경기시가 얼마 안나왔는데요 자 에사 경기 야 이제 40여초 남은 상황 제주 제주 자 백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백헌 자 자 자 칸토나 칸토나 코라지 보세요 저 병장하고 있어요 자 칸토나 아니 칸토나 맞네요 칸토나 아하 병장해야 될 때 정작 병장에 안가고 있어요 자 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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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킹 침착하게 침착하게 처리해야 돼요 침착하게 처리해야 돼요 아하 이게 병장하고 됐지 다 아 남은 시간 이제 1분 5초 남았는데요 자 에사 제주 자 자 자 침착하게 남은 시간 50여초인데요 거부합니다 자 제주 아 쓰리팩 엄청나 엄청나요 걷어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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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자 남은 시간 얼마 남았어요 자 에사 35초 남았는데요 퇴째 아 쓰리커트 자 제주 아 아 걷어냅니다 걷어냅니다 남은 시간 남은 시간 15초 자 시간 얼마 남았는데요 자 이거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에사 대칭 대칭 경합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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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라이온 데이비드 백컴 경합을 시도합니다 경합을 시도합니다 아 아 걷어냈어요 걷어냅니다 여러분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경기 끝이 났습니다 렛츠 포항스틸러스의 맞대결 1대0으로 포항이 패배합니다 고맙습니다